목표값 찾기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출제 유형 첫번째입니다.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해서 청바지 판매 금액이 현재 제품명은 청바지, 단가가 23,000원 판매 수량을 5개 판매했을 때 판매 금액은 10만 5천 8백원입니다. 라고 구해져 있는데요. 판매 금액 B7셀의 값이 10만원이 되려면 청바지 할인율이 몇 퍼센트면 가능한지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산식이 작성되어 있는 B7셀의 값이 10만원이 되고자 합니다. B7셀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라고 있고요. B7셀의 값을 10만원이 되고자 합니다. 값을 바꿀 셀은 청바지 할인율이 있는 이 옷셀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10만원의 값을 찾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목표값 찾기 맞게 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